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통화를 하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공천개입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나와주시죠. 민주당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이루어진 통화라면서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전 의원이 열심히 뛰었으니 좀 해주라고 그랬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명 씨가 평생 은혜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통화 다음 날 김 전 의원이 실제로 공천됐다며 불법 공천개입의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김여사 특검 명 씨 진상조사에 협조하라 압박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 특히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녹취 파일의 진위를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다른 자료가 더 있다면서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관련 질문에 우선 말을 아꼈고요. 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연합뉴스티비와의 통화에서 누구에게도 어떤 외압이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여당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 규칙 논란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등 김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내홍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친한계뿐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어떤 식으로든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재차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조사보다는 미래 비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면서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진은 원내 사안이라면서 한대표와 갈등을 빚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들을 소집해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당정 모두의 변화를 촉구한 데 이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주요 외교 일정이 끝나는 11월 말에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 관련 수사 때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전되어 야당 단독 의결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 5점으로 남을 입법폭거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